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타그래프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성 리그가 생겼어요. 세계 여성이고요.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스타테일에서 입단 제의를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로게이머가 되었고요. Q. 프로게이머의 게임 저도 12시 정도 낮에 일어나서 저는 일단 수영도 다니고요. 연습 시간은 제가 그렇게 연습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집중 평소에 제가 게임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의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해요. Q. 프로게이머의 게임 물론 당연히 그런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숙소 생활을 같이 하진 않잖아요.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정보 공유를 받고 이러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확실히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돼요. Q. 프로게이머의 게임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들의 게임을 보면서 그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는 데에는 그 플레이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직접 따라해보면서 느끼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팀 플레이를 많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 프로게이머의 게임 Q. 프로게이머의 게임